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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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뭐 했어? 자고 있었어? 에잇? 헤잇? 헤잇? 란아? 이거 봐라! 아아. 향이야. 향이 너무 좋아. 농작물이다. 향이 좋아요. 굉장해? 너 뭐 이렇게 냄새를 맡니? 향 좋지? 샐러리 먹을 거야, 랜아? 샐러리 먹고 이뻐질 거야? 뭐 하는 거니? 랜아, 앉아. 예스. 아, 토마토. 토마토. 토마토 핥았어. 이런 향도 있어? 신기하지, 향. 랜아는 랜아 먹는 걸 먹어야지.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얘 무슨 행동했어? 어? 잘못한 거 알아? 잘 못한 거 알아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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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왜 안 하던 행동했어? 아마 언니들 먹는 건데 얼마나 먹은 거야? 이거를 도대체 이거 망가졌는데? 어머? 안 다쳐? 이거 안 다치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치워놔야 되겠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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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아빠 안 그러면 돼 거기다 놓은 게 잘못이지 아 푸짐한 맛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너무 잘하려고 했어 응 근데 내가 그때는 저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넘어트린 거야 맞아 거기 가다가 넘어트려서 얘가 깜짝 놀란 게 아닌가 괜찮아 레나 엄마 아빠 우리 레나한테 화 안 났어? 응? 응 응 응 자 여기 손 줘봐 손 응 그래 응 괜찮아 자 레나 왼손도 줘봐 왼손 왼손 줘봐 응 그래 그래 괜찮아 응 자 나와봐 레나 레나 거기다 둔 아빠 잘못이지 응 아빠가 편하자고 거기다 줬었거든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레나 아이 예뻐 레나 예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웃는다 아이고 웃어 아이고 기분 좋아졌죠 아 기분 좋았죠 이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? 마음이 가벼워졌죠? 아이고 웃는다 그치? 아이고 기분 좋아졌어? 괜찮아졌어? 응? 안 혼나?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났어? 연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? 바로 기분 좋아졌어 그치?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거야 얘가 지금 하루종일 걱정했을지도 몰라 저거 넘어트리면서 우울해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냥 깃털 같아졌어 괜찮아 아이고 이쁘다 울려나 껌 씹을까 껌? 연하 껌 어딨어 껌? 자 다행히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